이준석의 발언들을 보면 경망스럽고 깊이가 없다.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방송토론 나가면서 자료공부나 준비 안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낸 채 공정한 경쟁을 봐도 생각이 너무 표피적이다. 서울에 대해 수박 겉핥기 수준의 인식밖에 없다. 말로 짧은 글로 정치를 하다보니 이리저리 방송 출원하러 다니다보니 고민의 깊이가 박약하다. 철학이 부족하다. 그저 정치권 돌아다니며 얻은 귀동량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썰을 풀고 다니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설익은 과일인데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는 잘난체가 심한 친구인 것 같다. 그러다보니 트럼프식 능력주의와 실력주의를 신봉한다. 여성할당제와 청년할당제를 거부한다. 실력을 가지고 겨루는 것이 공정이라고 착각한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울트라 시장자유주의적 경향이다. 미국의 네오콘 방식이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 할당제는 불공정 경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준석의 내로남불식 사고방식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준석의 아빠는 유승민과 고교 3년을 같은 반으로 다닌 동기동창이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같이 나온 절친 중에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아빠 찬스를 이용해 인턴으로 근무하고 청년할당제로 박근혜 비대위의 11명 비대위원 1명이 되었다. 과연 26살 당시 이준석 나이에 청년에게 이만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그 특혜가 이준석의 실력이었을까. 아빠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최고 실세 유승민과 절친이 아니었어도 이준석은 김종인과 같은 11명의 비대위원이 되었을까. 그렇게 박근혜 비대위원이 되지 않았어도 이준석이 바른당 등에서 최고위원을 차지했을까. 일주일에 17번이나 된다는 숱한 방송 출연이 가능했을까. 이준석이야말로 누구보다 많은 특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친구다. 그런 친구가 각종 유리천정에 가로막힌 계층을 위한 할당제를 반대한다는 것을 어찌 보아야 할까. 한마디로 표창장을 위조하고 각종 편법으로 의대에 진학한 조민이가 능력과 실력주의를 떠드는 것과 같다. 자신은 각종 특혜를 누리며 올라와 놓고 사다리를 걷어차버리고 있는 것과 같다. 그야말로 자신의 자식들은 왜고를 보내놓고 왜고 폐지를 외치던 조의원 같은 좌파들의 내로남불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강남 좌파와 오렌지 우파들의 내로남불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놓고 공정과 실력주의를 내세우며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계층의 복지 할당제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 트럼프식 실력주의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우는 내로남불 실력주의를 가지고 당대표를 해봤자 또 다른 조국과 조민의 세상만 만들 뿐이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상당한 내공이 있는 분이네요. 이름은 밝히지 않으셨는데 깊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준석 평가가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네요. 저는 여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내로남불을 조국 비교를 했네요. 같이 이준석도 혜택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사다리를 찬다. 할당제 반대하는 거. 자기는 할당제로 혜택을 받아놓고 이런 겁니다. 그렇지. 26살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에 하버드 나와서 하버드 나온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과학고 나와서 과학고 난 사람 한두 명이에요. 유승민이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 배반하기 전이에요. 유승민이 박근혜 팀에서는 오른팔 왼팔 하던 시절이죠. 그때 유승민의 친구가 이준석의 아빠니까 그 찬스로 들어가서 한 번 비대위원이 되니까 주목받았잖아요.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유승민이 바른미래당으로 갈 때 거기서도 또 여러 가지 일하고 또 공천받아서 노원에 출마도 몇 번 하고 물론 떨어졌지만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네요. 일리가 있는 지적이었고요. 그러나 이 지적도 지적이지만 저는 지금의 이준석 현상 이거 과연 이게 진짜 현상인가. 이거 만들어진 현상 아니야? 위조된 현상. 이 정부는 하도 위조를 잘하니까 위조해놓고도 책내고 우선 떳떳하게 돌아치고 그러잖아요. 조국이. 또 위조를 잘하는데 부정선거에 저는 아주 몸서리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못 믿습니다. 뽕평한 거 안 보신 분들 한 번 보십시오. 결혼조사 이거 못 믿어요. 그걸로 띄워놓고. 저들이 누굽니까?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막는 데는 건 뭐냐? 밝히는 노력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판을 겁나서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 허자니. 채권표 다 하고 해자니. 이거 잘못하다 나오면 자기네들 다 죽으니까. 뭐 계속 뭉개고 있는데. 야당 대표를 이준석 같은 사람 시키면 이준석이는 평소의 얘기가 부정선거는 없다고 단언한 사람이에요. 부정선거와 싸우고 있는 민경욱, 이봉규 등등등등. 인시위하는 등등등등 사람들을 하고 결별하겠다는 거예요. 당대표가 되면. 그곳 꼴통이라고 그 사람들하고 결별하겠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는 없다는 사람. 그런 사람 당대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선관위에서도 얼마나 땡큐고요. 그런데 여론조사 어디서 관리하는지 아시죠? 최종관리 선관위가 해요. 참 나 미치겠네. 우연입니까? 이거 띄우는 겁니까? 여론조사 이거 철퇴 맞습니다. 나중에. 정권 바뀌면요. 여론조사 기간도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권 바꿀 수 있나 이거? 이렇게 몰아놓고 이준석 야당 대표 만들어놓고 부정선거 없다고 그러놓고. 그냥 또 돌려. 양정철이가 돌려 돌려 돌리고 돌리고 계속 돌려라. 그리고 또 이봉규 같은 놈도 주장하면 깜빵 집어넣어. 이미 판 끝났어. 정권 잡았어. 돌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지금 지지율 높다고 김어준 이 방송. 좌파 방송만 아주 돌아다니돼. 김어준 이 방송 가서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데 위험 라이벌이나 있냐 그랬더니 라이벌은 이준석 내가 사고치는 거죠. 아주 건방지게 자기 사고 안 치면 이게 따놓은 당상이다 이거지. 그 따놓은 당상이 당심에 의해서 과연 따놓은 당상인가? 여론조사 어떤 조작에 의해서 따놓은 당상인가? 휩쓸림 현상에 의해서 따놓은 당상인가? 파악을 과학고등학교 나오고. 하버드에서 컴퓨터공학 했는데 그 통계도 배울 텐데. 아 배웠으니까? 아 배웠으니까? 하하하 나 미치겠네. 이런데 주호영은 여론조사에 거기 이준석의 적합도 조사에서 9분의 1 나왔더라. 주호영의 9배가 이준석으로 나왔더라. 그 여론조사 믿어? 주호영? 아니면 여론조사 왜 이러냐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이준석의 9분의 1밖에 찌그러졌으니까 그 여론조사를 믿으면 사표네. 쪽팔리게 9배다 9배. 아이고 쪽팔려. 갑자기 어떻게 적합도 조사에 나경원 3배가 더 이준석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김신혜 씨가 어저께 폭로했죠? 자기가 이 여론조사 받았대. 직접. 왜냐하면 당원이니까. 저는 당원이 아니라서 조사도 안 와요. 어? 받았는데 적합도 조사 1번 이준석 2번 어쩌고 쭉다더니. 나경원 이름 없더래요. 그리고 해당사항 없음 그게 5번이더래. 5번인가 6번인가 하여튼.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어저께 폭로했어요. 이거 당 차원에서도 문제 삼아야 됩니다. 왜 나경원을 뺀 여론조사 해놓고 이준석이 이렇게 퍼센티지 많이 나오게 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거 왜 주호영 같은 사람은 안 싸우고 거기서 비비고 연설하고 돌아다녀. 그 여론조사 믿는다는 거 아니야? 이준석이 당신의 9배인데 아직 사표 안 내고 뭐 하는 거냐? 나경원 손들어주고 사표내. 그나마 그게 사는 길이야. 아니면 정치생명 끝날 줄 알아요. 이준석한테 9배로 져놓고 정치생명 이어간다고?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그리고 007 제임스 본드 형님 홍문표 형님 지지율 미비하니까 제임스 본드처럼 쿨하게 2탄을 기다리시죠. 조경태 의원도 참 훌륭하고 좀 아깝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나오는데. 여론조사하고 싸우고 나경원 손들고 과감히 하세요. 이제 뭐 그렇잖아. 요행을 바란다고요 전부? 007 영화에 보면 요행도 있더만. 자 이게 이런 거에 온 국민이 놀아나는데. 이 놀아난 파는 까는 사람들은 거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중국, 북한, 주사파. 이들 무섭네 진짜. 이렇게까지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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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akan... 아...